맞는 말 할 수 있다면서요? 어? 이거 뭐 갑자기? 어? 좋은데요? 이펙트까지 너무 좋네요? 차별하신다 이제 엔지니어 선생님도 저를 차별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허무하게 웃고 계시네요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 엔지니어님께 돌리겠습니다 첫 키스까지 하루는 괜찮죠? 하루만에 키스 해봤어요? 은혁씨가 이제는 그랬잖아요 해봤네 뭐라고요? 하루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언제요? 저는 못해요 해본 적 없어요 하루만은 못하죠 근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많죠 요즘에는? 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왜요? 좀 아껴주고 싶어요 그게 아껴주는 거예요? 뭐 어떻게 생각하자면 아껴주는 게 아니 왜 근데 전화 안 받아요? 오늘 사람들이 말 잡았나? 전화 안 받기로? 다들 뭐야 이거? 왜 다들 전화 안 받아? 당신이 왜 반말이에요?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빙의가 돼요 하다보면 너 왜 전화 안 받고 그랬어요? 네 자신에 자아 두 개가 생겨요 아픈데 두 명이 들어오는구나 하... 1분 지났습니다 1분이야 뭐 시간이 금방 가는 거죠 제 마음이 이해가 되죠? 아직까지는 열어다가 이제 태국 분이 연결될지도 몰라요 네 여유로워요 지금 다음 전화 걸어볼게요 아직 뭐 끊어지지도 않아요 네 다음 전화 걸어야지 여기 급해요 걸어요 걸어요 다음 전화 다음 전화 다음 전화 걸어야지 왜 왔다 갔다 해요 지금? 본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? 다음 전화 걸어야지요 은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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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자 다음 전화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다 한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아니 요새 왜 이렇게 통화 연결음이 없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품이 건조해요 다들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 느낌이 이렇게 주무세요 다들 연예인인가? 이게 뭐야 아 뭐야가 뭐예요 방송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은혁아 지금 뭐야 너 지금 죄송해요 미안해요 형 네 형 자 다음 전화 근데 노래는 딱 나와줘야죠 이번엔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번엔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슈키라사상 아 여보세요 예 끊지 마세요 여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 디제이 은혁이에요 네 네 네 전화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하고 계셨어요? 어 지금 기숙사에 있었어요 아 자고 있었나요 혹시? 주무시고 계셨어요? 아니요 아니요 라디오 듣고 계세요?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뭐였죠? 아 문제가요 그 처음 만나서 첫 키스까지 걸리는 시간 아 두 달 두 달 두 달 두 달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두 달 만에 하셨나요? 네? 대단 두 달 만에 하셨어요? 아니요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두 달입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슈퍼주니어 키스라디오 은혁입니다 네 네 네. 혹시 라기 듣고 계세요? 네. 정답을 한 번씩 하나 말씀해 주세요. 주달. 감사합니다. 이름이 뭐예요? 송진해요. 네. 민아씨. 민해요. 민혜씨 고마워요. 네. 주달이 해봐요. 네. 성함이라고 해야 돼. 이름이 뭐예요가 뭐예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바로 말아봤네. 이게 뭐예요. 아 진짜. 정답 한 번 말씀해 주시죠. 주달. 주달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서서윤이요. 서윤씨. 네. 아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아디오 계속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아니 전화연기를 바로받는 게. 아 서윤씨 감사합니다. 전화연기를 바로받는 게 어디 있어? 민혜랑 서윤이 내가 사랑한다. 전화연기를 바로받는 게 어디 있어? 아 내가 민혜랑 서윤이. 방송이 장난이야? 뭐야 갑자기 누구예요? 아 잠깐만. 아 나 빙이 됐어요. 아 그쪽이 빙이 되거든요. 어 잠깐 잠깐. 어? 방송. 전화연기를 바로바로 되는 거야? 아 뭐하시는 거죠? 아 죄송합니다. 그럼 나가야죠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세 분 성공했어요? 네. 세 분 성공했고요. 자. 다음 전화 물어볼게요. 성공하겠다. 잘하면. 이거 됩니다. 요거 요번에 봤습니다. 요거 받으면 성공합니다. 자. 지금 받아줘야 돼요. 오케이. 때 놓쳤어요. 지금 빨리 빨리 바꿔주세요. 지금 바꿔 바꿔 바꿔. 타이밍 놓쳤어요 지금.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. 다음 전화요. 다음 전화. 자. 연결이 되지 않아. 2, 2, 2, 3, 3. 자. 아줌마. 아. 아줌마가 뭐예요. 아주머니이실 거예요 이분. 정답 두 달이요. 두 달이요. 두 달이요. 정답. 두 달. 쉼 없이 나도. 두 달. 여보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캐스트라디오 인형입니다. 정답 뭐죠. 네. 나 괜찮은데. 안녕하세요. 네. 여보세요. 네. 놀라셨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말이 못 들었어. 내일 수능일을 사온다고 로맨이 어떻게 해요. 고3이시래요. 정말요. 죄송합니다. 주무시고 계셨어요. 아니요. 어떡해. 제가 죄송해요. 오빠도 수능 잘 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예. 수능 잘 보세요. 네. 진짜 잘못되어 고마워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. 성함이 뭐예요. 박희영이요. 기영씨. 네. 기영씨죠. 문과에요. 이과에요. 예능인계에요. 문과에요. 문과에요. 네. 언어 영역부터 잘 문제 풀어나가시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예요. 알겠죠. 수고하십니다. 네. 오늘 좋은 꿈 꾸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공부 많이 했어요. 아니요. 하나도 안 했어요. 큰일 났어요. 잘 찍으세요. 괜찮아요. 별거 아니에요. 오빠 몇 번 찍어요. 몇 번 찍을까요. 아 찍으시면 안되고요. 어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좋아합니다. 네. 3번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럼 3번 찍고 나온다고. 소신껍 쓰세요. 알겠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형님 화이팅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야. 괜히 지금 고3 주무시면 누워. 누워.